자, 춤과 랩 잘 들었습니다. 자, 춤과 랩 잘 들었습니다. 왜 말했다고요? 랩 실력이 굉장하세요.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몸짓이. 우리 심사평 한 번 가볼까요? 2단 엽차기는 뭐 심사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저희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벌써 만점이라고. 만점 무조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는 1경점이요. 많이 만개죠? 잠깐 우리 언제부터 점수 매기기 시작합니까? 여태까지 얘기 안 하다가. 아무래도 다이나믹 듀오와 2단 엽차기도 지금 캐스팅 욕심이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네네. 저희는 1경점을 드렸습니다. 네네. 2경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캐스팅을 지금 해버리면 약간 두 팀이 너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번에 캐스팅을 포기하면 우선권을. 다음 두 번 우선권을 주셔야 돼요. 다음 두 번이요? 네, 그렇게 하시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두 번이나. 그 정도의 점수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네, 그렇게 하시죠. 괜찮다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제가 두 번 주죠. 우선권을 가지고 가지게 됐으니까. 다음, 다음. 두 번은 다음, 다음은. 그럼 다른 쪽으로 하시죠. 에픽하이가 나를 선택해야 돼. 우선권을 주니까. 저희 2단 엽차기는 유익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해, 축하해.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오.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지금 시작해. 다음 참가자분 들어오세요. 파이팅! 네. 일단 또 보자 먼저 발급되잖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시윤입니다 모든 열심히 하자가 좌우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한 특이 사항이 있는데 서당을 다니셨어요? 저도 서당계 출신이거든요 아 서당계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나요? 좀 빠른 템포에 잠 못드는 밤 빗내리고 기대됩니다 볼까요 일단? 볼까요 일단? 정시윤이 라이딩을 잘했는데 눈 풀렸어 눈 풀렸어 슬픈 노랜 듣고 싶지 않아 내 맘속에 잠 들어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 긴 맘을 잠 못 들 것 같아 나는 긴 긴 맘을 잠 못 들 것 같아 창밖에 안 내리면 심심하다 심심하다 앉아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불렀지 내가 즐겨줬던 그 노래 창백을 보며 비해 노래 괴신이 많은가 울적해 울적한 마음을 다 낼 수가 없네 자랑도 오지 않는 밤에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무대가 상당히 밋밋하고 재미가 없었거든요 예 저도 부르면서 약간 지루했습니다 예 왜냐면 자기도 느꼈대 자기도 느꼈대 어떤 생각을 하셨었죠 노래 부를 때? 다음 곡 뭐하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다음 곡은 저희가 시킬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어쨌든 간에 빨리 포기하고 또 다음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 씨는 지금 폐자 부활절을 갑자기 왜 갑자기 왜 본명을 아 본명이 윤동구 씨더라고요 예예 동구야? 이 형 이름은 동구야 개명 전 이름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본명이신 거죠 윤시윤씨가 예 그럼요 법적으로 이제 본명입니다 그럼 시윤씨라고 불러야죠 전 거를 다 그 이름으로 하고요 그렇군요 본인 어필 할 수 있는 다른 건 없나요? 시키시면 뭐 춤 한번 품 한번 봐야죠 저기 그냥 뭐 싸이 형님 강남스타일 요즘까지 잘 몰라요 네 강남스타일 한번 볼까요 그럼 시윤이 지금 우리가 긴장되지? 땀난다고요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